이 나무는 향나무로 높이가 20미터까지 성장하는 늘푸른 침엽수이며 조경수로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. 향나무는 나무 자체에서도 향이 나긴 하지만 직접 맡아보면 느끼기 어려울 만큼 매우 은은한 편인데 불에 태울 때는 더 짙은 향이 납니다. 이러한 향나무의 독특한 향은 벌레를 없애주는 살충, 살근 효과가 있으며 습기에 강해, 불교, 벽화 등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오랜 세월 보존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. 향나무의 특징은 바늘잎과 비닐잎의 두 종류 잎이 달리는데요. 어린 가지에는 바늘잎이 달리고 7, 8년 이상 묵은 가지에는 마름모형의 비닐잎이 달립니다. 향나무의 꽃은 사월에 피고 그 다음에 구시월경에 둥근 열매를 맺습니다.